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질학 최경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오늘 기초영어 특강 10번째 강의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일은 선생님은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어느정도 올라서면 보람이라는게 느껴지죠 어느덧 10번째 강의입니다 충분히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펴볼 단어는 요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점은 한자 표현이에요 요긴하다 중요하다 라는 요자 왠지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 잘 들은 친구들은 어 이거 배운거다 바로 이해할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점점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점 중요한 것을 콕 집은거 뭐 요런게 이제 요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긴하다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자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들었던 예문인데 어이는 정말 중요해 국어는 어이공부가 정말 필요해 그래서 중요 필요 전부 다 요긴하다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점점자 점 그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해줘 혹은 종이의 작은 점을 찍다 요런 일상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데요 한자 표현이었습니다 점점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점 이게 바로 요점이다 약간 별다줄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친숙하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표현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걸 적용한다면 중요한 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점이란 중요한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자 표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중요할 요자를 쓰고요 점점자를 씁니다 해서 바로 그냥 직역하면 중요한 점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지점 혹은 중요한 사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요점이라는 건 중요한 거다 중요한 점이다 중요한 사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 이것이 요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요점이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그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이나 관점 이게 요점이 되는 거죠 자 요자가 들어가 있는 다른 표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의 요구를 학교에서 허락해 주었어 여러분들이 동아리 막 운영하다 보면 어떤 것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요구라는 표현이 있죠 요구도 중요할 요자를 쓰는데 중요한 것을 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허락해 주었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되는 요구가 중요한 것을 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구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요구는 중요할 요자 요점의 요자 마찬가지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구할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중요한 것을 구하다 중요한 것을 달라고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달라고 하다 중요한 것을 바라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전에서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또는 그 청 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탁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달라고 청하다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가 요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요구입니다 자 또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어요 너에겐 내가 필요해 마찬가지로 중요할 요자를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필요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에겐 내가 반드시 중요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필자를 쓰고 있는데 풀이를 해보면 너에겐 내가 꼭 있어야 해 꼭 필요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필요도 한자 표현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반드시 필자에다가 중요할 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반드시 중요하다 꼭 중요하다 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자연스럽게 가면 꼭 있어야 한다 사전적으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다 이게 필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할 요자를 쓰면서 반드시 필자를 같이 붙여 쓰고 있다 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친숙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요점이라는 단어 공부했습니다 요점의 요는 요기날 중요할 요자를 쓰고 있고요 점점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점이라고 기억하셔도 괜찮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이라고 사전적 의미도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어 확인 체크 퀴즈 자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 따단 정답은 요점이죠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은 요점이죠 요구는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요구는 중요한 것을 구하다 중요한 것을 달라고 청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같이 요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공통되지만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챙겨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기초영어 특강 요점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이젠 정상만 보고 완강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치? 벌써 이만큼 왔으니까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에서도 함께 두 손 꼭 잡고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 당연히 생각은 어떤 걸로 찾으세요? 이제 손을 کہ어서 하지만 한 번을 터뜨리고 내 손을 한번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드러서